투자방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리 고향 갈거에요 여기 2시간 정도 걸리는 꽝남이라서 완전 무장하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완전 무장 고고 전에 갔을때는 스카 레츠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눈이 없어서 리가 어떻게까지 운전해서 갑니다 여기가 아냐? 저번에 갔을때는 약 한 8만원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가기전에 먼저 투유를 하고 갑니다 안녕 야 나 갈게 나 다행이다 기운을 걸어가 우리가 그때 전에 비디오에서 콩깡거려 되게 시끄러서 육사리에 육사리 운전을 보여요 지금은 그냥 평평한 일상이죠 지금 시간이 금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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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다니라 다시 돌아다니라 다시 돌아다니라 다시 돌아다니라 좀 쉬었다 가자 엉덩이 아파 저거 뭐야? 오리야? 다리 아파 나도 와보겠지 저기 예쁜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잠깐 쉬기로 했어요 와 여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트럭 지나다니고 여기는 1년에 사모작이 가능한 나라라서 길판을 지나다 보면 어느 곳에는 벼가 자라고 있고 어느 곳은 저렇게 추석할게 다 끝날거 그래요 그리고 지금이 12월 13일이 금요일인데 아 진짜 더워 아 다우리과 아 이게 베트남이에요 아 진짜 덥다 그치 오늘 날씨는 목돈으로 목돈으로 이제 다시 출발할거에요 엉덩이 아파 빨리 와 알았어 나도 엉덩이 너무 아파 아니 아 아 아 아 아 사탕수수 와 한겨울에도 사탕수수가 이렇게 있어 와 현 Buttons consider 방국은 오오 오오 아 이기 APOS 아 오 여기가EmFromㅇcono 맞아 나 아 확실히 기억나세요 여기 전에가 네 동생 결혼한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전에 집을 제대로 안보여 드렸잖아요 집 찍은 영상이 있는데 못 알아보겠네 집인데 저기 보면 빛이 새는 거 보여요 이게 완전히 막힌게 아니고 그냥 지붕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생겼구나 텔레비전 있고 이게 지금 사방에 다 뚫려있으니까 에어컨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 아버지 봤지? your partner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? 어? 내가 말했지 어? 토이 아니라고 알았어 진짜 먹네 진짜 먹네 진짜 진짜 결혼한다고 여기 이렇게 아 이게 집 앞에서 결혼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설치를 하고 어 이거 몰라 보겠어요 되게 넓어진 것 같아 와 이게 생각보다 크네 여기서 이렇게 결혼하나봐요 음 보면은 이제 잔치 음식 같은 거 먹을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와 그릇 진짜 많네 컵도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의자도 이렇게 많고 저기 음식 준비도 지금 하고 계세요 저기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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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웃어요 내가 꽃이 될게 뭐해 아 아 꽃은? 저기 저번에 봤어 아니야? 아 맞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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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그 우리집에서 했던 그 음식이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닭도 있고 닭도 있고 아 아 뭔가 필요하면 이렇게 바로 옆집에서 갖고 오는 것 같아 안녕 여기가 이제 집 뒷간이에요 몇 달 전에 저기 몰래 했던 커피 몇 달 전에 저기 몰래 했던 커피 몇 달 전에 저기 몰래 했던 커피 니야 다시 들어가봐 니야 다시 들어가봐 아 여기가 그 저쪽이 이제 니 집이고 이쪽이 지금 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니 여기가 네 아버님의 묘소입니다 야 야 너 왜 빗자루 들고 있어 너 왜 빗자루 들고 있어 너 왜 빗자루 들고 있어 응? 꽃 꽃 꽃 아 아 쓸려고? 응 네 네 안 돼 하하 야 뭐해 아 못 찍었어 아 오 아 오 오 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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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우리가 부잠해 모 오 오 오 오 오 진짜 뭐해 네 개 없어 이제 저 진짜 놀랍다! 날마다 가시길 바래? 너 나이 알지? 너희 알지? 나는 그지 알지. 이거 죽이지? 엽글치 않은 곳으로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아 아 싫어 I tell my brother 리아 뭐 사? 몰라요 오빠 이거 먹을래? 얼마야? 나 이거 먹을게? 응 그래 먹을까? 빨리해 봐봐 이게 고구마랑 바나나 이렇게 해서 그게 불에 튀긴건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? 맛있어? 응 고마워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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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여기 진짜 예쁘다 크기 아 진짜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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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빵 만드는구나 응 아 저기 빵 만드는구나 사람들이 너무 예쁘대 음 맛있어 여기 제쿠르츠 있어요 맛있게